제11회 에너지의 날인 오늘 도내에서도 소등과 에어컨 설정 온도 2도 올리기 같은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펴졌습니다. 각 시군은 오늘 오후 2시 20분부터 3시까지 에어컨 설정 온도 2도 올리기 행사를 갖고 저녁 8시 반부터 9시 5분까지 35분간 전등을 끄는 소등 행사도 진행됩니다. 또 문을 연 채 냉방기를 켜지 말고 냉방 온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이어졌습니다.